청기름 물을 넣고 끓이다가 마지막에 넣는 거죠. 제대로인데요. 그냥 저기 국물을 부면 돼. 청기름은 여기 있어요. 냉기름 우리가 갖고 온 거. 응, 그거 청기름에. 여기 이게 땅기름이 있어. 우리가 갖고 왔어. 조금 더 볼까? 그럼 애들이 뭐. 됐어? 딱딱 더 하다 놔둬. 우리 저 형아 다니는 거 형아 모아라. 진짜 몰라. 막 말하고 싶은 거 이렇지 않았어? 아니요, 안 그랬어요. 전혀 안 그래요. 깜짝 생일 파티니까요. 한 점 몰라야 돼. 왜 이렇게 짜졌겠지? 어? 불이 약해졌구나. 어? 어? 할머니, 가스가 없어. 할머니. 네, 가스가 없어. 그렇죠. 안 나와? 네, 가스가 안 나와요. 그러면 이 가스가 다 떨어진 거예요. 가스가 다 떨어진 거예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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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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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밖에 나가가지고. 네. 왜 옮겨? 옮기는 게 뭐예요? 나오는 거 하고 안 나오는 거 나오게. 옮기라고요? 응. 할 줄 알아? 아니요. 모르지? 네. 박스 한 번도 안 만져봐가지고 괜히 콧가루. 어? 아유, 큰일 나. 큰일 나. 악стLast הת 거기 많으셔. 응. 응. 감사합니다.